뿅개콩입니다 4강 리딩 2 들어갔습니다 자 Seizure Jabez는 동격이죠 잘 알려진 지도자 능대 농장 일꾼의 노동 움직임에 자 그 다음 주원 아까 Jabez는 종종 동사 Started 시작했어 그의 연설을 자 리더 짧은 이야기를 자 To Illustrate 그래서 묘사하기 위해서 부사로 담당이 바뀌었어요 해석이 자 이슈인데 At Handle는 손에 쥐어지니까 그것이 그 뭐 그때 있는 이슈를 자 When Talking의 대상은 Jabez 지가 하다 When he was 생략구조에요 이 Talked로 바꾸면 되요 자 그가 말하고 있을 때 About 위험에 대해서 살충제 자 Jabez는 말했어 대중들에게 자 어떻게 너가 매조를 측정할까 Value인데 삶의 가치를 Ask the parents of Johnny Rodri Goulds에 물어라 그럼 명령문이죠 물어봐라 자 부모인데 얘 부모에게 자 조니는 다섯 살 소년이고 자 웬 그가 죽었을 때 After 고통스러운 2년간의 싸움 후에 Against 암에 대항해서 자 조니의 부모님인 주황과 엘리야는 R 농장 일꾼들이야 자 라이크처럼 모든 Grape 그러면 포도밭의 농장꾼처럼 주황과 엘리야는 R Exposed 노출되었어 자 Exposed tooth agent Pestidae 살충제 자 그리고 다른 농업적인 화학물질들에 아 얘가 불쌍하죠 지금 자 차베즈는 was able to be able to Employee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고용이 아니고 사용하다 뜻이에요 차베즈는 사용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예를 As more so springboard springboard 아시죠 우리 그래서 도약판이죠 그래서 팅 튀어나가는 거 도약판으로써 자 투턱 회원사업법이죠 이야기할 About health problem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자 Associated with 과거분사에요 해석은 이 문제들은 연료화도 아니고 되었는데 살충제 자 그리고 어 여기서 was able to Employee's of to에요 Be able to로 같이 봐줘야 돼요 자 그리고 선언할 수가 있었어 자 was able to declare that 농부들은 Should stop 동사로 원형 멈춰야 된다고 Stop 뒤에 있어 시제주의 자 stop ing가 들어갈 때 우리는 과거의 시제고 to가 들어갈 때 미래의 시제죠 그럼 대문 말하는 건 뭐예요 best side죠 살충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의 때가 아닌지 멈춰야 된다 자 이 짧은 이야기는 오프닝에서 시작할 때 이 짧은 이야기가 Added 더했어 Add to 썼죠 에너지를 그에 언급해 자 그리고 시제일치 1번 Added 해줬고 이야기가 만들어줬어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Extraordinary가 Ordinary가 일반적인 Extra는 여분으로 Ordinary하다면 뭐 비범한 그러면은 주제는 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뭐를 해야된다 강한 오프닝을 해야된다 예를 잘 들어갖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